네, 오늘 대략 기대면으로 주황정보가 오전 일찍 체크됐습니다. 네, 군이 위쳐나고 저수지들, 저수지는 조금 살아나고요. 강은 약간 다운된 느낌, 약간 약간 기온이 좀 떨어지니까 그런가 봐요.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강낚시 여건이 그래도 괜찮게 주어져 있습니다. 열 마리 잡던 분이 한 반으로 줄었나? 그런 수량, 그런 상황입니다. 이번 주 주말까지는 강과 저수지 다 여건이 좋아요. 저수지가 조금 더 우세합니다. 오늘은 10월 31일, 10월 마지막인데 내일이면 11월이에요. 겨울도 준비해야겠네. 네, 감사합니다. 아름다운 최여사입니다. 지금 한껏 저수지 한껏 무르르고 있습니다. 굉장히 상승 곡선이에요. 강은 좀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내려가는 분위기? 그래도 할만합니다.